홍정석 기자님 다음 화면을 보실 텐데 이게 좀 일맥상통하는 게 뭐냐면 안세형 선수가 얘기하는 것 중에 여러 가지 항변에 포인트 중에 인도는 물론 인도는 배드민턴이 꽤 유명하고 인기 있는 우리나라보다는 훨씬 더 세계는 13위인데 13위 선수가 과거 상금으로는 10배를 더 벌었다 안세형 선수보다 이런 냉점이 있다는 걸 안세형 선수 측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물론 인도에서는 이 배드민턴이 한 세 번째 종목 정도로 인기 종목이라고 하고 그래서 평면 비교는 할 수 없지만 이걸 그래도 비교를 해봤을 때 세계 랭킹 13위인데 지난해에 무려 97억 원을 벌었다는 겁니다. 그중에서 이런 상금은 불과 상금은 7400만 원에 불과하고 96억 원 정도가 그런 어떤 스폰서십 개인 스폰서십과 이런 것들로 벌었다는 거죠. 광고라든가. 그런데 우리나라 이 안세형 선수는 세계 1위인데 지난해 연봉을 보니까 우리나라는 또 제한이 있어요. 고절 선수는 실업팀에 들어갈 때 첫해 연봉이 5천만 원입니다. 고절이니까 안세형 선수는 5천만 원 받았어요. 그런데 1년 상승폭도 제한이 있어요. 최대 7%. 그래서 제가 계산을 해봤습니다. 7% 오르고 7% 오르고 3년 차까지 제한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연봉이 5,724만 5천 원이더라고요. 그럼 대략 6천만 원이 안 되고. 그런데 그러면 우리 선수가 상금은 얼마를 받았나 했더니 오히려 지금 신두 선수보다 많아요. 그 세계 배드미턴 선수 중에 두 번째로 높습니다. 8억 6천만 원을 받았어요. 이걸 합해보니까 대략 9억 원이 조금 넘습니다. 말하자면 안세형 선수는 받을 수 있는 게 연봉 한 6천만 원에다가 상금 8억 6천만 원에서 9억 원이 좀 넘고. 그런데 이 신두 선수는 상금은 7,400만 원 정도인데 이런 스폰서식 광고를 해서 한 96억에서 97억. 10배 이상의 차이가 나다 보니까 이제 저간에서 보기에는 그럼 안세형 선수도 내가 더 실력이 뛰어난데 나도 광고 찍고 나도 개인 스폰서식 할 수 있으면 내 실력이 돈이 될 수 있지 않나.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실제로 안세형 선수가 이번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이런 표현을 썼어요. 광고 말고도 배드민턴만으로도 충분한 경제적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이 저는 스폰서식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젊은 선수 입장에서 볼 때 왜 내가 세계적으로 더 뛰어난데. 그리고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 비인기 종목이지만요. 우리가 굉장히 배드민턴 생활체역 인구 많습니다. 그런데 세계 1등 우리 금메달리스트가 썼어 하면 그 라켓도 한 번 사고 싶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안세형 선수의 고민이 많고 생각이 많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 부분은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신두 선수, 푸살라 신두 선수는 광고와 개인 스폰서식으로 꽤 많은 돈을 벌었기 때문에 이게 10배 많이 벌었다고 단순히 얘기할 수 없다. 그런데 다음 사례는 좀 더 안세형 선수의 사례와 조금 더 비슷할 수 있어요. 허주현 변호사님. 덴마크의 배드민턴 영웅 액셀센 선수인데 사실은 3년 전에 국가대표팀을 나왔고 이후에 각종 세계대회 스폰서까지 계약을 해서 또 안세형 선수의 SNS 댓글도 달리고요. 이런 부분들이 아마 안세형 선수에게는 참고 사례가 된 것 같아요. 안세형 선수의 참고 사례가 됐을 뿐만 아니라 굉장히 뭔가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 수도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 선수가, 액셀센 선수가 올림픽 단식 2연패했던 금메달 리스트로서 사실 배드민턴의 전설적인 세계 최고기량의 선수로서 안세형 선수와 약간 유사한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저 선수가 국가대표팀에서 나올 때 그 배드민턴 국가대표팀 덴마크 쪽에서는 그의 결정을 존중한다. 우리로서는 아쉽지만 그의 열망 얼마든지 존중받을 수 있고 응원하겠다. 이런 취지의 입장을 냈었어요. 그렇게 나와서 엄청난 스폰서식과 광고 계약을 체결하면서 정말 많은 수익을 벌어들였고 이거를 선수의 아버지가 다 관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 올림픽 출전을 할 때 어떻게 했냐면요. 국가대표팀과 다시 계약을 맺었어요. 그래서 국가대표팀 코치한테 훈련을 받으면서 대표팀과의 계속해서 선순환적인 관계를 가져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안세형 선수에게 우리도 이 규정만 좀 풀어주고 조금만 유연하게 해주면 나도 이렇게 하면서 우리 배드민턴 국가대표팀도 충분히 존중을 받을 수 있고 나의 개인적인 어떤 역량도 키울 수 있는 그런 모델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덴마크 선수 인도 선수 사례를 쭉 봤고 안세형 선수는 내가 무슨 배드민턴 세계 랭킹 1위 올림픽에서 28년 만에 금메달 땄다고 무슨 부귀영화를 노리자는 게 아니다. 선수 생활을 더 제대로 하고 싶은 욕심 그리고 연봉 현지 연봉이 6천만 원인데 물론 이런 건 다 상금 이런 거 다 제외하더라도 이게 현실적으로 말이 되냐라는 취지 세계 랭킹 1위의 연봉치고는 너무 턱없이 적다 이런 이유 앞서 과거 사례 그리고 여러 가지 얘기들을 저희가 비교 대조 손흥민 선수의 얘기까지 한번 끌어와봤는데요. 반면에 협회 측의 입장은 안세형 선수와 판이하게 다릅니다. 먼저 이기흥 대한체육협회장의 목소리를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배드민턴 연맹의 국가대표 선수들은 2, 30명이 되고 또 주니어까지 포함한 상비군이라든지 이런 사람은 한 30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을 똑같이 할 수는 없습니다. 저희가 안세형 선수한테 더 밀착 지원을 한 건 분명합니다. 너무 한쪽에만 지원을 하면 그 안은 다른 선수들은 또 오히려 차별한다는 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부분도 분명히 고려가 돼야 되겠고. 안세형 선수 뛰어난 건 인정하지만 그럼 나머지 배드민턴 300명 엘리트 선수들은 어떻게 되는 거냐. 이현정 의원님. 이거 개인 후원 계약 풀어주면 배드민턴 대표팀 운영 자체가 어려워질 거다. 협회 측은 이렇게 항변하고 있거든요. 참 이 문제가 보니까 철학적인 문제도 있는 것 같고 현실적인 문제도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철학적으로 보면 굉장히 우리나라 사회에는 좀 평등주의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결국 같은 협회인데 네가 좀 잘해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너 희생해야 돼 라는 평등주의가 있는 것 같고요. 지금 서구나 유럽 같은 경우는 개인적인 어떤 역량을 높이 사는 개인의 어떤 자유를 존중하는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만큼 우리나라 사회도 이제는 좀 선진국이 되고 또 우수한 선수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한 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즉, 아무리 훌륭한 세계적인 탑 선수라도 다른 사람들을 먹여살리기 위해서 너는 희생해야 돼. 이거 아마 이 MZ세대들은 용담하지 못할 겁니다. 자기의 실력을 가지고 세계에 나가야 되는데 문제는 이거를 지금 협회가 발목을 잡고 있다. 그리고 선수 생명이 영원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본인도 부상을 입거나 하게 될 경우에 이제 선생을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운동선수의 수명이 짧기 때문에 그 시간 내에 본인이 충분한 경제적인 보상을 받아야 된다는 생각을 할 거예요. 아마 안세형 선수도 지금 정말 제일 기량이 좋을 때 본인의 어떤 수익이나 이런 것들을 생활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 협회라는 게 이제 굉장히 취약합니다. 그리고 또 선수들의 어떤 이걸 하기 위해서는 배드민트 협회가 지금 생활체육협회와 합해졌기 때문에 이게 운영하는 데 있어서도 지금 보니까 기부금이 거의 없어요. 협회 임원이 다른 협회는 좀 있는데 배드민트 협회는 기부금이 0입니다. 그리고 이제 대한체육회 지원으로만 지금 먹고 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선수들한테 공평하게 지금 제공가 있다 보니까 코치나 감독이나 이들의 월급을 생각하면 왜냐하면 이 업체 입장에서 보면 이 안세형 선수가 이걸 신고 이걸 갖다가 신발을 신어야지만이 그만큼의 또 많은 금액을 줄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개인으로 하면 그 금액이 작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협회도 현실적인 생각을 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세상은 좀 바뀐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충분히 이런 부분들은 협의를 통해서 또 대한체육회나 정부의 지원을 통해서 이제 개인의 어떤 선수의 어떤 이런 걸 자꾸 얽매이는 옛날 방식은 더 이상 통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 이동 의원님 정리를 좀 해볼게요. 사실은 물론 배드민턴 연맹에서는 실업 배드민턴 연맹 작년부터 논의가 시작돼서 선수들 연봉을 좀 현실화하겠다고 했는데 어쨌든 안세형 선수가 쏘아올린 작심 비판으로 뭔가 협회와 업계가 조금 변화의 조짐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지금까지 해왔던 게 연봉 상한제가 있었던 거예요. 아까 우리 분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계약 기간이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대졸 선수의 경우는 5년이고요. 고졸 선수의 경우는 7년입니다. 그리고 시작하는 것도 계약금도 1억 5천이고요. 고졸 선수의 경우는 1억 원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봉 자체가 처음 시작할 때 대졸의 경우는 6천만 원, 고졸자의 경우는 5천만 원. 그래서 7%씩 올라갈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억대 연봉자가 나올 수 없는 환경인 거예요. 그런데 이 조항이 만약에 바뀌어서 내년부터 적용되게 되면 배드민턴계에서도 이제 억대 연봉자가 나올 수 있을 가능성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럼 안세형 선수처럼 앞으로 우리 생활체육계도 굉장히 넓고 선수층도 두터워지게 되고 그러면 앞으로 실업팀도 굉장히 활성화될 수 있는 여지도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조항이 내년부터 실행이 된다고 한다면 앞으로 더 많은 배드민턴의 활성화 이런 것들을 기대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국제대회, 두 번의 국제대회는 불참하겠다는 뜻을 밝혔는데 아마 조만간, 이번 주 아니면 안세형 선수 추가 기자회견 내용도 아마 일정이 잡힐 때니까 저희가 잘 쫓아가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